생일 축하 케이크, 케이크를 만들어 생일인 친구에게 선물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누구의 생일 케이크를 만들지 정하고 멋진 케이크를 만들어 보세요. 누구의 생일 케이크를 만들지? 루피, 먼저 케이크 종류를 선택해 줘. 딸기, 초코, 치즈, 생크림. 장식하기 이제 케이크를 장식해 보자. 어떤 것부터 할까? 생크림 장식을 해볼까? 생크림을 선택하고 생크림의 맛을 정해봐. 초코, 치즈, 치즈, 생크림, 딸기, 초코, 치즈, 초코. 다른 장식하기 친구들 모양의 과자 장식도 골라봐. 다른 이제 글씨를 써볼까? 원하는 글씨를 선택해봐. 다른 장식 과일 장식 과일 장식을 해볼까? 과일을 선택해서 케이크에 올려보자. 다른 과일 장식 과일 장식 과일을 선택해서 케이크에 올려보자. 과일을 선택해서 케이크에 올려보자. 다른 다른 더 예쁘게 케이크를 꾸며볼까? 원하는 장식을 선택해줘. 다른 장식 장식 완료 초를 꽂아볼까? 색깔초를 필요한 만큼 꽂아봐. 소ny 신 스 스테이스 학교 생 보 확인 생일 축하해! 케이크 만들기 재밌다